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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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가 자녀에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줄까 라고 묻는 것은 원래 더없이 사랑에 충만한 말입니다 아빠서 끙끙거리며 드러누워있는 아들에게 엄마가 먹고 싶은 것이 뭐니 내가 뭐든지 만들어 줄게 라고 하거나 어려운 학교 숙제를 하느라 예를 쓰고 있는 딸에게 아빠가 다가와서 내가 좀 도와줄까 라고 물어주는 것은 아주 정감 넘치는 질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문장은 똑같아도 그 의미는 오히려 정반대로 취하게 되는 경우였는데 바로 부모 편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빗나간 자식을 두었을 경우입니다 학교에서 껄피다면 사고를 일으켜 학부모 호출을 당하게 하는 자녀 밤늦게까지 제멋대로 돌아다니며 때로는 경찰서에 가서 데려와야 하는 자녀 자기 아버지 어머니에게 조차 항상 적의 어린 싸늘한 표정으로 대하는 자녀를 둔 부모의 입에서는 도대체 내가 너를 어떻게 해야 하겠니 라는 장탄식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그런 말은 앞서 나왔던 것 같은 행복한 질문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대책이 없는 자녀를 두고 땅이 끓일듯이 한숨을 내쉬는 절규에 가까운 말입니다 놀랍게도 그런 문제와 자녀를 둔 부모 입에서나 나오시는 고뇌의 한숨이 다름 아닌 하느님 아버지 입에서도 나왔습니다 바로 본문 4절 상반절에 기록된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라는 탄식입니다 이것은 하느님께서 북조 이스라엘과 남주도의 어떤 소원을 드려주시려고 묻는 질문이 결코 아니라 명색이 선민이라 하면서도 실제로는 오직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실로 한심하고 못난 모습을 두고 지극히 안타까워하시는 하느님의 심정을 의인화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도대체 에브라임과 유다의 어떤 죄악이 하느님으로 하여금 그처럼 한숨과 탄식이 절로 나오게 만들었습니까 이 시간 저는 오늘을 역시 기독교인이라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하여금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라고 탄식하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함께 선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예배는 드리지만 신자로서의 사랑이 없는 사람이 하느님을 탄식하게 합니다 사절을 다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가토다 여기서 하느님께서 유다와 이슬의 신앙선에 대해 첫 번째로 지적하시는 것은 꼭 그들의 이내가 너무나 희박하기 짝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이내 히브리오르 해세드라는 단어는 딱 하나의 단어로 번역하기는 좀 어려운 말입니다 이 단어는 하느님 편에서 베푸시는 경우로 나타날 때는 긍휼, 자비, 은혜, 인자, 선하심, 좋으심, 신실하심 등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 편에서 베푸시는 사랑의 모든 종목들이 총망라된 단어인 것입니다 또한 이 단어를 사람 편에서 적용시킬 때에는 하느님을 향한 충성, 경건, 이웃사랑, 진실, 친절, 온유 등의 뜻이 해당됩니다 그리스의 두 가지 뜻을 정리하면 이 이내란, 즉 해세드란 말은 하느님께서 사람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사람이 그 받은 사랑으로 하느님께 충성하며 이웃에게 선을 향하는 사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하느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해 너희들이 이내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후자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들의 중심에는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시는 사랑에 대해 진정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고 따라서 하느님을 향한 신실한 사랑이나 이웃에게 베푸는 따뜻한 사랑도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본인들은 있다고 주장하겠지만 실상 그것은 그야말로 아침 구름이나 이슬처럼 쉬이 없어지는 지극히 희박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점을 육절에서 또 한 번 반복하시기를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느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대할 수 있듯이 이 문장에서 제사와 번제 그리고 이내와 하느님 아는 것이 나란히 병행 대구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한 대로 사람이 하느님께 충성하고 이웃에게 선이 대하는 것은 곧 하느님을 제대로 아는 것 즉 하느님께서 자기에게 먼저 베푸신 사랑을 바로 깨닫고 믿는 사실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유대에는 바로 이런 이내가 전무했으며 그 결과 남아있는 것이라곤 오직 외형적인 제사와 번제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엄청난 비극이었습니다 중심은 비어있고 종교적 습관만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란 하느님 보시기에는 탄식의 절로 나오지 않을 수 없는 한심하게 짝이 없는 꼴이었습니다 형식적으로 하느님 앞에 예배는 들이지만 그 마음이 정말 있어야 할 이내가 결핍된 것 이것이 에브라엠과 유다의 대표적인 죄였던 것입니다 부모 입장을 비교해보면 우리는 이런 하느님의 심정을 더 잘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저녁마다 집에 들어오기만 한다고 해서 자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식이 부모와 밥상에 함께 앉는다고 같은 지붕 밑에서 잠을 잔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부모 앞에 사랑스러운 자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자식과 부모는 무엇보다도 먼저 마음이 서로 통해야 합니다 부모의 사랑이 자녀에게 전해지고 자녀가 그 부모의 사랑을 느낄 줄 알아야 제대로 된 부자 부녀여 모자 모녀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 사랑 가운데서 착하고 아름답고 튼튼하게 자르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자식이 그저 같은 지붕 밑에 몸만 거쳐고 있다고 해서 부모의 마음에 기쁨이 들리는 만무합니다 정대원 대화가 한마디 없는 식탁에는 아무리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있어도 따뜻한 눈길이 전혀 오가지 않는 거실 소파에는 아무리 오래 같이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 해도 그 부모는 오히려 그런 자식을 바라보며 내가 너를 어떻게 해야 하나 라고 속으로는 땅이 꺼질 듯한 깊은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나타나는 종교의식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듯이 생각한다면 바로 그와 똑같은 꼴이 될 뿐 아니겠습니까 매주일 아침에 예배당 지붕 밑에 들어온다고 해서 함께 주일 예배의 좌석에 앉아있다고 해서 다 된 줄로만 생각한다면 정말 크나큰 오산입니다 바로 그 시간 그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해세드 사랑을 느끼고 믿고 감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주종의 삶을 통해서도 그처럼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알고 교제하는 성도만 고배하고 실천할 수 있는 충성과 이웃 사랑의 신행일치가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사와 번지는 드리지만 신앙인으로서의 사랑에 전무한 교인은 실상 오늘도 하느님을 지극히 탄식하시게 만들고 있음을 깨닫고 하늘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진정 원하고 계시는 이내와 하느님 아는 것을 보여드릴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 경고를 무시하는 사람이 하느님을 탄식하게 합니다 오전의 말씀을 함께 봉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느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는이다 아멘 그러므로라는 말은 너희들이 그런 형편이 있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하느님 앞에서 참된 이내가 없이 형식적 종교생활만 하고 있는 그들을 어찌하든지 바로 돌이키기 위해서 하느님께서는 끊임없이 애를 쓰셨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수단을 통해서 였습니까 바로 하느님의 말씀의 경고를 통해서 였습니다 여기서도 다시 하면 대구법이 나타납니다 선지자들로라는 말과 내 입의 말로라는 말 그리고 그들을 치고라는 말과 그들을 죽였느니라는 말이 각각 대구가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고 또한 책에 기록된 당신의 입술의 육성으로 그들을 깨우치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치다와 죽이다라는 표현을 통해 그 말씀에 동반되는 엄중한 심판의 경고를 특별히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에는 이 심판의 요소가 항상 동반됩니다 즉 말씀에 불순종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영생 영벌 심판이 따를 수 없다는 사실이 하느님의 모든 말씀 구구절절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너무나 명백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는 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밝은 빛보다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 있으며 또 누가 그 빛 앞에서 숨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느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통해 심판을 천명하고 계시는 사실은 아무도 못 볼 사람이 없는 명백한 일이며 또한 정작 그 심판이 딱시게 될 때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 역시 아무도 없다는 사실 역시 명백합니다 그처럼 확인하기 짝이 없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는 이상한 귀를 가지고 있는데 그선 첫사람 때부터 나타난 오래된 악습이었습니다 바로 7절에서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력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시는 대로입니다 하느님께서 선악과를 두고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실 때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엄중한 심판의 경고를 같이 주셨습니다 그야말로 빛나는 빛처럼 누가 들어도 명백하게 짝이 없는 경고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분명히 귀로는 그 말씀의 소리를 들었으면서도 그 경고의 내용은 실상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 언약을 어기는 폐역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하느님 보시기 위해서는 정말 장탄식하지 않으실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처럼 아담은 귀에 당신의 입으로 친히 들려준 명백한 말씀을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에게 여러 선자를 통해 반복적으로 전해준 경고를 전혀 듣지 않고 그 받을 심판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는 심리는 참으로 답답하게 짝이 없었던 것입니다 에브라인과 유다니처럼 하느님 말씀의 소리는 듣고 있었지만 그 말씀이 전하는 내용은 사실 전혀 듣지 않는 죄에 빠져 있었습니다 너 그런 위험한 데서 놀면 다신다 라고 너 그렇게 농땅이 치다가 나중에 크게 후회한다 라고 부모는 자녀에게 경고합니다 부모의 눈에는 그렇게 행하는 자식의 미래에 벌어질 일이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에 그처럼 사전 경고를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어떻게 될지 뻔한 일을 부모가 여러 차례 말해 주어도 결국 사고를 내고 시험에 낙방하는 자식을 보면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너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니? 라는 한숨이 절로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모의 말을 그냥 흘려드는 자식과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의 경고를 받아들이는 자식은 실로 천양지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심판의 메시지가 반드시 동반되어 있습니다 땅을 정보하고 다스리며 에덴 동생 나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어도 된다 라는 축복의 말씀도 했지만 그와 함께 하지만 선악과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라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를 무시하면 그 심판 역시 아담이 당했던 것과 똑같이 피할 수 없는 빛처럼 그 이후의 모든 사람에게도 임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늘의 말씀에는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 누릴 수 있는 중생인의 복과 동시에 또한 마지막 한 날에 있을 심판도 명백히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한 번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면 이제는 영혼이 죽는 심판만 남았을 뿐이라고 성경은 몇십 번 몇백 번 반복해서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의 소리는 들으면서도 아니 성경에서 복과 같이 좋은 말씀은 듣고 믿기까지 하면서도 같은 성경에 기록된 심판의 메시지만은 듣지도 믿지도 않으리라는 이상한 귀를 가진 교인들을 향해 오늘도 하느님께서 탄식하시면서 읽기 오시는 마지막 경고를 지금으로도 깨닫고 회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느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살면서도 오직 악한 일만 행하는 자가 하느님을 탄식하게 합니다 8절 이하 11절까지 함께 봉도하겠습니다 길라스의 낙을 행하는 자의 구월이라 휘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 세상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정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의 에버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이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하느님께서 베풀으신 축복에 대해 오히려 변망되겠다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마치 깨끗하고 비싼 화폭에 더러운 때만 묻히는 모습과 같았습니다 그런 악한 모습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그 첫째가 길라시였습니다 팔레스타인 동북쪽에 위치한 이곳은 이스라엘에 출입하여 가난한 땅에 들어올 때 제일 먼저 차지했던 땅이며 그 땅은 노벤 갓 문하세 반지파에게 먼저 나누어졌습니다 그로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느님께서 그들의 육신생활을 위해 주신 축복의 땅에 대해 늘 감사하며 성실히 살기는 커녕 오히려 그곳을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로 만들었으며 피발자국이 가득 찬 곳으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북조 이스라엘 왕주가 정권쟁타를 위해 싸우는 가운데 서로 죽이고 죽는 이른바 피의 보복의 반복으로서 그 땅을 피비린내 나게 만든 것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변망득은 세겜끼리 상징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세겜은 그 유명한 도피성이 있는 곳이었으며 레인과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이 오히려 제사장의 무리가 살인하는 곳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북조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쪽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하러 내려간 사람들이 세겜을 지나갈 때 그 세겜에서 검숭아지를 섬고 있던 제사장들이 그들을 잡아 죽이고 그 재물을 탈취한 실로 사악하게 이를 데 없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하느님께서 내려주신 거루한 직분을 받고서도 오히려 대교에 앞장서고 심지어 하느님께서 거루하게 구비려진 도피성이라는 장소마저 참된 성도를 휩박하는 소굴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6장 11절의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킬 때 라는 구절은 원문의 어순으로 볼 때 7장 1절에도 연결할 수 있는 것인데 문맥으로 볼 때 그것이 더욱 타당할 것 같습니다 즉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킬 때에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함의 죄와 사마리의 악이 드러나도다 라고 이어서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뜻입니까 하느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로해서 돌이켜시고 그들의 문제점을 치료해주려 하셨지만 그런 때조차 이스라엘 백성은 더욱 가정한 일과 음행만 저지름으로써 결국 주소할 일 하느님의 심판을 더 빨리 자처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하느님께서는 그저 내가 내게 어떻게 하리라고 장탄시가실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남보다 더 좋은 집에서 자라고 남보다 더 좋은 학교에 다니면서도 남보다 그 어떤 면으로 보나 정말 좋은 환경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런 것을 두고 감사하거나 행복해할 줄 알기는 커녕 학교는 빼먹고 나쁜 친구들만 사귀고 연일 사고를 지지르고 게다가 부모 앞에서 오히려 눈을 불아리던 자식을 두게 됐다면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참 기가 막혀 하늘이 노랗게 보이고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상주하신 이 땅에서 하느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생의 필수적인 모든 것들을 누릴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베풀으신 온갖 좋은 영적 환경 속에 파묻혀 살고 있습니다 살기 어렵다고들 하지만 우리가 우리보다 단 한 세대 앞에 사셨던 부모님들처럼 끼니를 못 이어서 걱정을 해 봅니까 아니면 교회 다닌다고 누가 잡아가거나 죽이려 합니까 누가 보아도 정말 부모 잘 만난 복된 자식이요 누가 보아도 잘못대로 해야 잘못될 이유가 전혀 없는 완벽한 호조권 속에 살고 있는 행운화 중의 행운화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령에서 진정한 감사는 전혀 없고 그저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싸움만이 일삼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는 커녕 걸피다면 낙심하여 시험에 들고 더욱이 불충하며 배교까지 한다면 그런 자식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은 과연 어떻겠습니까 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은혜에 받을 기회를 베풀어 주시는데도 끝까지 영적으로 음행하고 생활에서 가장한 일만 저지른다면 그런 인생이 결국 받게 될 추수심판이 어떠할지는 설명할 필요도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풍요한 길라하사의 축복과 넘치는 세겸의 은혜를 망가하고 배음벽유하는 자들을 향한 하느님의 탄식은 결국 무서운 심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아직까지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로잡힘으로부터 돌이켜실 때 그 아버지 앞으로 속히 돌아가는 자네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라는 깊은 탄식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많은 순간에 하느님의 입에서 절로 나오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느님과의 진정한 사랑으로 통하는 것이 전혀 없을 때 아버지께서 훈기하시며 경고하시는 말씀을 도저히 귀담아 듣지 않아야 할 때 실제로는 세상에서 온갖 좋은 것 다 누리고 있으면서도 전혀 성화의 진보나 선행의 중성 없이 오히려 타락하는 모습만 보이게 했을 때 그런 자네들을 향하여 하느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오늘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하라고 장탄식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이런 자식을 둔 부모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들은 탄식이 왜 별 뾰족한 대책이 없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이렇게 빗나간 자식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품으로 다시 끌어들이시기 위해 성도 예수님을 우리 구세조로 보내주기까지 하시며 당신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끝까지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우리 편에서 하느님께로 돌아가였던 어떤 반성과 핵심의 기미를 조금이라도 먼저 보여주었기 때문에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는 아직 악인으로 살고 있을 때 아니 우리 쪽에서는 오히려 한술 더 떠서 하느님과 완전히 원수가 되려고 원수가 되려고 등 돌리고 있을 때 하느님 편에서 아무 조건 없이 그저 성자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그 하느님은 해세된 사랑을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옛날에 한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 임금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임금이 이제 막 걷기 시작한 몇 살 된 아들을 데리고 궁전 뒤 숲에 자주 산책을 나오곤 했습니다 그 임금의 아들은 때때로 아버지의 손을 부딪히고 자기 혼자 숲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숨곤 했었는데 어느 날 산책 도중에 임금이 잠시 앉아오시는 동안에 이 아들은 또 자기 혼자 돌아다니다가 그만 완전히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즐겁을 한 임금은 고신 아들을 총동원해서 온 주변을 사사치 뒤졌지만 그 깊은 숲속에서 끝내 아들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임금은 온 날에 방을 붙이고 그 아들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누리겠지만 그것도 흐사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그 임금의 아들은 숲속을 헤매다가 어떤 도적들을 만나 그들의 손에 길러졌고 그렇게 자르는 동안 이 아들은 자기의 원래 신분이 무엇이며 자기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까마득히 잊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장한 후에는 그 도적대의 두목이 되어 강도와 살인을 일삼았으며 그 누구보다도 그 나라 임금을 혐오하고 모욕하는 반역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가 어느 날 체포되었습니다 임금은 최악의 흉악범이오 역적인 이 두목을 신문하는 동안 그가 바로 자기가 잃어버렸던 아들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임금은 그 아들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인 것을 알려주려 했지만 아무리 설명을 하고 출생증명서까지 보여주어도 이 아들은 끝까지 그 임금을 저주하면서 자기의 아버지인 것을 부인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그 임금은 나라의 법을 따라 자기 아들에게 사형언두를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형 집행 전날 밤에 그 아들이 갇힌 옥중에 그 임금이 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일 내가 너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지금이라도 믿고 지금까지 저질린 일에 대해 진정으로 회개만 하면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은 막무가니였으며 끝까지 독설과 저주로 임금을 욕하면서 회개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정말이지 문자 그대로 대책 없는 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에 그 아들은 아무 영문도 모른 채 그냥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궁금함을 여긴 그 아들이 간수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 간수는 지난 밤에 임금이 그 아들의 죄를 대신해서 스스로 독약을 먹고 죽었으며 만일 아들이 자기를 아버지인 줄로 믿고 지난 날의 잘못을 회개하기만 하면 자기 대신 임금으로 세우려는 유언을 남겼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참 어이없게도 이 이야기는 거기서 그냥 끝나고 맙니다 그 아들이 그 우회에 어떻게 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임금의 모습을 보고서도 끝까지 회개치 않고 도적의 생활로 되돌아가는지 아니면 그제야 비로소 그 임금이 자기 아버지를 믿고 자신의 왕자 신분을 도로 회복하게 되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모르다니요 임금이 그 정도까지 해 주었는데 자기도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당연히 깨닫고 돌아섰겠지요 라고 여러분들 다들 생각되시지요 아닙니다 정말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 속의 아들은 다른 사람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야말로 누가 봐도 어리석고 악하게 그지없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지극히 당연한 줄 알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있는 정말 멍청하고 변망적이 짝이 없는 그 아들과 똑같은 자들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양대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해서 독생들까지 죽게 하시는 실로 무한한 사랑을 베풀으시는데도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하느님 아버지를 부인하면서 왕자의 신부로 돌아가는 것을 거부하고 회개하여 새 사람들이 하지 않고 여전히 도적대 가운데 섞여 죄지이며 사는 것을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랬어야 되겠습니까 아까 여러분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스스로 다들 생각하셨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이만큼 해주시는데 정말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는 자녀라면 즉시 회개하고 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예배는 참석하지만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인해가 없는 사람 말씀은 듣지만 불순종에 대한 심판을 전혀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가운데 살면서도 여전히 악에 빠져 선을 향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제까지 세상에 보내시면서 내가 이 이상 내게 어떻게 하랴 라고 오늘도 탄식하고 계십니다 이 간절한 하느님 아버지 부르심을 듣고 아직은 당신이 택하신 자녀를 찾아주시는 이 은혜에 받을 만한 때에 즉시 회개와 믿음과 사랑으로서 응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This is the